음악 만들어 놓은 두개골에 점털을 붙여 볼까요? 이마를 넓게 덮고 있는 이 근육이 암니마근이에요. 양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한쪽만 만들었어요. 암니마근의 시작은 미간과 눈썹 부근의 피부에 붙어 있고 전두용기를 지나 넓게 퍼져 있어요. 암니마근은 미간과 눈썹 근처의 피부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 근육이 머리 위쪽으로 당겨지면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이마에 생기는 주름이 잘 이해가 될까요? 이 뼈가 뒤통수 뼈예요. 여기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나요? 이 아래쪽은 목으로 연결되지요. 이 양쪽에 뒤통수근이 있어요. 이 근육의 가장자리는 얇은 막으로 연결돼요. 이 막의 아래쪽은 뒤통수 뼈에 붙어 있고 위쪽은 암니마근과 연결되지요. 이 뒤통수근이 아래쪽으로 수축을 하면 연결된 암니마근이 당겨지겠지요? 여러분의 눈썹을 위로 올려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하면 뒤통수가 뻐근하게 느껴져요. 그 뻐근한 부분이 뒤통수근이에요. 다음은 눈썹 주름근이에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보이죠? 근육이 잘 붙도록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요. 이 모양대로 근육이 붙어 있어요. 눈썹을 미간을 향하여 비스듬히 당겨주는 근육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비스듬히 눈썹 주름근을 만들어 볼게요. 이 근육이 아래로 당겨지면 눈썹이 미간을 향해 비스듬히 모아지고 미간의 피부가 뭉쳐지면서 주름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우리의 표정 변화는 주변의 근육이 같이 작용해요. 그래서 각각의 근육에 의한 피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브랜더 프로그램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비록 몇 초 분량이지만 만드는 시간은 엄청 들었지요. 우리가 미간을 모으는 표정을 지으면 여기에 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눈살근이에요. 눈살근은 여기 콧뼈에서 시작되어 암리마근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눈살근은 미간을 모으고 눈썹의 안쪽 끝을 내리는 작용을 해요. 눈살근이 수축을 하면 피부가 뭉쳐지고 주름이 생기지요. 주름은 사람마다 피부의 차이와 유전적인 차이로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양쪽의 뼈가 콧뼈예요. 이 콧뼈에 연골이 붙어요. 콧뼈와 연골의 연결 각도에 따라서 콧등의 모양이 결정되어요. 이 부분은 한번 보면 이해되는 미술해부학 두개골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지요. 코끝에는 이런 모양의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은 이렇게 쉬워져서 콧뼈로 연결되지요. 점토로 만들다 보니 실제보다 많이 두꺼워요. 점토를 다듬어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두개의 연골에 의해 코의 형태가 생기지요. 이 중간 연골을 떼어내면 아래 연골의 생김새가 잘 보이겠지요? 아래 연골은 코밑에서 이렇게 콧구멍을 감싸며 연결되요. 이곳에 콧볼이 붙겠지요. 이 중간 연골과 콧뼈의 각도가 콧등의 생김새를 결정하고 아래 연골의 이 부분이 코끝의 생김새에 영향을 주죠. 이 콧뼈에 코근이 붙어요. 코근은 여기서 시작되어 위쪽으로 연결되며 코 연골의 일부분을 감싸는 근육이에요. 코근은 이 아래에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콧뼈 밑을 감싸는 근육인데요. 위쪽의 코근이 아래쪽으로 당겨지면 콧등에 주름이 생기고 아래쪽의 코근은 콧망울을 당겨 콧구멍이 벌렁거리게 해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콧뼈 fi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